제 57회 백상예술대상 남자 예능상의 주인공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승혜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s time to meet our winner of the best male variety show performer of TV division, Mr. Seng Yi. 안녕하세요. 상을 받으셨는데, 표정이 망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무대 위에서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If you missed out anything you wanted to stay on stage, this stage is all yours. 일단 백상이 주는 의미가 되게 남다른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거는 방송국을 떠나서 그 분야에서 일한 어떤 그런 걸로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근데 이제 재석이 형하고 동협이 형 사이에서 봤다 보니까, 두 분 중 한 분을 주기가 좀 애매해서 저를 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어부지리로 제가 받았어요. 에이, 설마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아마 제가 작년에 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게 또 많은 분들에게... 무릎을 꿇으셨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사실 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도 주인공이 따로 있었잖아요. 우리 무명 가수로 출연하셨던 우리 뮤지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무대에 올라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Sing Again 2 하지 않을까요? 시즌 1을 보신 우리 정국에 계신 많은 무명 가수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정말 뮤지션 분들이 또 많이 참가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감동과 열정을 선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살짝 스포일러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What are your plans? 저는 딱히 그냥 계획이라기보다 늘 해왔던 일들, 지금 집사부일체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다가오는 Sing Again 2에 또 불러주시면 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계속해서 사실 저는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뭐가 됐든 이승기 씨의 발걸음을, 그 힘찬 발걸음을 늘 응원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r. Singly was the winner of the best male variety show performer for the 57th 백상 Awards Awards.